이 두 가지만 잘 붙들고 있어도 24년도 상반기 수익은 넉넉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수급 들어오더니 진입과 대비해서 28% 수익구간 들어가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벌써 이번 달 8번째 상한가 종목이네요. 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390분 동안 위에 6종목으로 59%의 추가 수익 보여드렸죠. 도합해서 현재 1월달 누적 수익 10일 거래일 만에 436%까지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박주식 전문가 채널의 대식가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10분 내로 짧게 금일 국내 주식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수 변동이 어떻게 변동을 했고 움직이는 테마가 뭔지 파악을 해보는 시간으로 1월 17일 수요일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을 눈여겨서 봐야 하는지 체크해보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어제 보압권 마감 후에 시간외로 많이 하락을 하고 오늘 2516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최고점 2524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죠. 끝까지 대응을 못하면서 또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거의 30포인트 가량 하락한 2497포인트로 마감에 들어갔죠. 어제와는 다르게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은 상태고 비교적 기관에서 물량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개인만 매수에 들어간 상태로 보여지고 있네요. 일봉 차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 어제까지 약반등을 보여줄 법했는데 오늘 데드크로스 구간 밑으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2500선이 한 번 뚫리면 쉽게 못 올라오는데 작년 랠리 타기 전으로 돌아온 셈이 됐죠. 어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코스피 상위 랭크 종목들은 안정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만 보여주다가 모처럼 어제 반등세를 힘입어서 오늘까지 반등이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결국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랑 비슷하게 흘러갔죠. 그래도 비교적 덜 빠져나간 걸 보실 수 있고 857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큰 상승세는 오늘도 못 이어가고 마감장에 대략 5포인트 밀려난 854포인트의 마감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랑은 다르게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개인이랑 외인 쪽에서 물량을 내놓은 걸로 보여지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보압권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 이 우려했던 21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 라인까지 살짝 뚫고 내려오고서 밑고리를 달고 하락 마감에 들어간 모습이고 내일장에서는 확실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법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위 랭크 종목들 확인을 해보면 오늘장에 LNF가 선봉대로 비교적 크게 상승해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에코프로부터 나머지 종목들은 그나마 대응이 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3거래를 연속으로 적지 않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저 대시가가 확인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번주 내로 코스피와 동반한 반등은 한 번쯤은 크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지수들 살펴봤고 이어서 금일 1월 16일 화요일 국내 주식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한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동원산업 자이글 등등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준 걸 보실 수 있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AI 관련된 인탑스 종목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저도 어제 진입을 했지만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통신 관련 테마 종목으로 KMW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테마는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AI 반도체 관련 테마 그리고 5G 통신 관련 테마 이 두 가지만 잘 붙들고 있어도 24년도 상반기 수익은 넉넉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장에서 크게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한동훈 장관 관련 테마 종목인 DTNCRO가 크게 하락해서 말들이 많았죠. 정확한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연이은 과열 상승에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로 조정이 들어왔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락가락했던 종목이라서 이때쯤에 한 번씩 털어내고 올라가겠다는 심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일 정규장이 끝나고 현재 시간에 다닐까 거래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게 해운업계 테마들만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네요. 지금 동방, 대한해운, 태용로직스, 그리고 흥아해운까지 시간에 다닐까 거래량 1순위들이 전부 다 해운, 해상운송, 업계 테마가 꽉 잡고 있고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에 대응만 잘 이어가면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해 물류대란 이슈 때문에 해운업계 테마들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미국 그리고 영국 쪽에서 발빠른 진압이 들어가고 있어서 길게 보는 테마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적정선에서 수익만 잘 챙겨 나오면 되는 거겠죠. 이어서 현재 국내 주식장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는 테마들을 보면 이렇게 대북 관련한 테마들이 눈에 밟힙니다. 방산 테마의 가장 대장주인 빅텍이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대북 관련한 테마들이 크고 작은 수익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 영상마다 짚어드리고 있는 5G 통신 관련 테마 종목들 KMW 그리고 에이스 테클의 선두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반도체 AI 관련한 로봇 테마들도 상승을 해주고 지금 당장에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건 당연히 해운 테마 종목들이 원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규장 마감 시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내일 수요일 정규장 마감 시간까지 해외 주요 경제지수 발표 일정들을 체크해보면 내일 오전부터 중국 GDP 발표 그리고 오후 4시에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오후 7시에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오후 10시 반에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잡혀있네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뜨고 있어서 이번 발표들이 전부 국내장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목요일 오전장부터는 심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금일 저 대시가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장중 실시간 매매 교육방에서 금일 1월 16일 화요일 날 이루어졌던 실시간 매매 내역들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첫번째 어제 오전 11시에 말씀을 드렸던 제주 반도체 오늘 오전에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진입가 대비 13% 수익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번째 저번주 목요일날 짚어드렸던 광전자도 오전장에 슈팅 나와주면서 평균 8% 수익 구간 달성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금일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죠. 어제 오전 9시 21분에 말씀드렸던 한미사이언스 오늘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수급 들어오더니 진입가 대비해서 28% 수익구간 들어가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벌써 이번 달 여덟번째 상한가 종목이네요. 그리고 네번째 오늘 오후장에 짚어드렸던 KMW 진입하고 1시간도 안되서 평균 16% 수익 보여드렸고요. 다섯번째 오늘 종목 많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말씀드렸던 프로이천도 진입 5분만에 평균 4% 수익 달성해드렸고요. 마지막 여섯번째 저번주 금요일날 짚어드린 대동기어 오늘 오전에 슈팅 나오면서 5% 수익 마감 들어갔습니다. 자 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390분 동안 위에 6종목으로 59%의 추가 수익 보여드렸죠. 도합해서 현재 1월달 누적 수익 11거래일 만에 436%까지 돌파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향 분석한다고 테마만 확인하는 거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종목 하나 잡고 선 몇 개 찍찍 그어서 내일 당장 상한가를 찍네 만에 하거나 이미 시간외로 올라간 종목들만 운운하면서 내일 장에 수익 체크 해보라고 하는 널리고 널린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매매방에 참여중인 투자자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투명하게 장중에서만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몇십 몇백만원씩 내가면서 겨우겨우 받아가고 있는 3에서 5% 단타 종목들 저는 10원짜리 한 장 받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10% 20% 상한가 종목들 무료로 장중에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고 계시는 번호나 영상 정보 또는 댓글에 올려드린 링크나 번호 통해서 무료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직접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입장 도와드리는데 무료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수익 자료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대박 주식 전문가 검색하셔서 블로그 입장하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대박 주식 전문가의 상승 테마들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테마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네일장에 지켜보시길 바라고 저 대식가는 내일 더 확실하고 큰 수익의 종목 테마들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